우리 아들들 잘 거가는 모습 보는 게 그게 내 유일한 보람이었는데. 그래. 사람들 죄 짓지. 나도 뇌죄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. 남은 인생 잘 살면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. 당신 무슨 말이 없는데? 여보, 여보 나 당신 나랑 우리 애들들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다 알아. 나 당신 원망 안 해. 당신 다 이해하고 용서해. 나 당신이 무슨 모습 안 됐잖아 여보. 여보, 여보. 내 남편 데려와. 무슨 말씀이세요? 그만하세요. 우리 태호 아버지 어쩔 거야. 내 남편을 찾아내. 여보, 여보. 여보, 이 봐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. 여보, 여보. 실장님이 봄을 일부러 버렸어요.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을 짓 저지러 놓고 이게 무슨 일쾌예요. 우리 태호 아버지가 사라졌어요 무슨 나쁜 생각이라도 어쩔 거야 사돈! 이러지 말고 돌아가주세요 이사님 자기가 저지른 일 무서워서 도망친 거예요 비겁하게 왜 다들 우리 남편 따지래? 제 자식 놓치게 만든 게 누군데 자식 간수 잘했어봐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? 왜 우리 엄마 텃허세요? 잃어버린 제 시간은요?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부모님도 절 잃고 서로 오해하며 헤어져서 살았다고요 엉망진창이 된 우리 가족 시간 찾아내라고요 법대로 해 사람 피말리지 말고 법대로 하자고요